합진아! 물 좀 드세요, 물! 물! 오, 50층 많이 올라왔네. 많이 올라왔다. 반 왔네, 반. 거기까지 올라왔다. 그러게. 많이 올라갔네, 정말. 준식아, 준식아 여기 있어. 안 찌르마. 안 찌르마, 서, 서. root 못 갈. 비키 말라고. 못 갈겠지. 파이팅, 파이팅! 오늘 quantum 헛것이 봤어요. 오늘 헛것이 봤어요. 헛것 봤잖아. 헛것도 보이지? 아니 뭐라고? 제목 봤나봐요. 카메라맨인 줄 아는데 차태원이었어요. 조인솜이 한 번 봅니다. 아 그래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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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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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! 야! 정준아, 뭐해? 아이고, 어이고! 아, 한 번, 한 번. 어? 뭐야, 진짜 차트에... 여기 있어요. 네? 거기서 어디 갔어요? 아, 정준아 어디 갔어? 아니, 뭐야. 설마. 어? 어? 진짜? 아니, 조인송 씨, 차태윤 씨가 지금 저기서. 저기 왜 온 거예요? 시사회? 시사회. 시사회. 아, 뭐야. 몇 층에 있어, 정준아. 네? 내기한 다음에 지문이 올라갔어요. 내기한 다음에 지문이 올라갔어요. 그냥 밑에 한 명 더 올 거예요. 돼지 한 명 더 와요. 돼지 한 명 더 와요. 아마 제가 보기에는 80층으로 올라갔을 것 같은데. 아, 진짜? 네. 100층으로 올라갔는데. 100층으로 올라갔는데. 100층으로 올라갔는데. 100층으로 올라갔는데. 100층으로 올라갔는데. 100층으로 올라갔는데. 지금 80층으로 올라갔는데. 118층으로 올라갔는데. 진짜 봤네, 뭐. 조인송 장소 한번 드렸는데. 아, 그래? 최신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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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